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쫓 어? 시라아? 어? 멀면 안 되는데 그거. 1리갑 으이버들야. 황! 앗 엗 엗 엑?!" 읍 arialefς 히히히히히 내롱이다 이 자식아 우승시 킬당 2천원 우승무탈시 킬당 1천원 미션 갑니다 알겠습니다 응 어서와 2천원 어서와 2천원 어서와 총먹었네 올라오면서 와 무섭게 콜라 뿌렸네 코콜라 고요하다 저도 두명이상 있거든요 뚝이 3이든 값바가 3이든 뭐가 됐든 뚝 가방이 123냅이면 됩니다 아 1,2,3이어야 된다고? 아 잠시만 나 2끼고 있는데 지금? 바꿨습니다 아 1,2,3이어야 된다 아 1,2,3 auld 아 1,2,3 auld 아 1,2,3 auld 넓방다고 하고 나서 이왕이었습니다. 일단은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1쪽 끼면 안되는거에요 무조건 1 2 3이어야 되는거에요 아니면 벗어야 되는거에요 3 2하면 상관없는거 아니야 3 2하면 상관없는거 아니에요 장비 레벨이 서로 다르면 됩니다 아 도로 달래 아 잠시만 갑박 깨지면 갑박 벗고 있어야되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총 실화야? AR 안나오는거? 뭔지 실화 지금 이게 뭔조합이래 미션 실패해서 비트로 드립니다 우와아 오우 우와아 비하그린스님 만비트우원 감사합니다 우와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채팅방위에 이벨타르님 만비트있잖아 저거 한번에 제일 말쏘신분으로 고정되는거 같은데 안바끼네 우와아 비하그린스님 만비트우원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아 너 레벨은 아니지 우와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저거 한 8만원 될걸요 8만원 일차 Called 하아 하아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싫어? 멀면 안됨은데 1위가 뭐야 어쿧 에 에 에 퀴치실 시간 없어요 여러분 바로 수르탄 그럼요. 메롬이다 이 자식아 아 이거 겁나 애매한데 아이씨 어 잠시만 지금 쳐다보고 있냐나 맞을래? 맞을래 한번? 아 이랩 이거 못먹는거에요 저 지금 미션중이라 아 아 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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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름이 언제까지 여름은 오오 아 아니 이빠지 못받았던 끄덕아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 어딨어? 아핳핳핳핳 이 딥버디 모바노 토크놈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부다처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 이거 미션하느라 포기해야겠다 어쩔수가없다 옳다너로 몰아야겠다 혹시나 카고 나올때로 대비해서 이거 한 30초로 먹어놓고 됐나? 아 뭐라고요? 이뻐디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스 아이 구탄 구탄총킬이 미션이 있었어 그래서 먹어둔거야 구탄킬당 2초로 미션이 있었어 알았어 알았어 뭐고 가방도 미션이야 1 2 3으로 우승하기 명사 한해에 내 철 가운데 둘째 철 봄과 가을 사이이며 낮이 길고 더운 계절로 달로는 6에서 8월 어쩔수없죠 아 우리 이뻐디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구홀리버디 4,000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게 통 큰 후원이라고 생각하는거에요 하 남자를 잘못 들으면 집안이 폐가마 아아 이뻐디 또 마만뚜꾸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비달았다 어 아 이뻐디 5,000원 통코드 원했어 또 1,000원 통코드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꽁팡공육님 구홀리부님 유가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진지하게 물어보는건데 대장님은 이상형인 어떻게 되나요 우리 며느리후보님들 참고하시라고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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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며느리후라니야 여러분 아니 쟤가 뭐라고 아니 아니 쟤가 뭐라고 이상형이요 말잘통하는사람 앞머리 잘올리는사람 이 두개정도 아니 가방 미션이예요 미션이요 여러분 가방 가방 지금 이거 미션이예요 여러분 불편해도 어쩔수 없어요 1,2,3으로 우승하기에요 1,2,3으로 우승하기에요 1,2,3으로 우승하기에요 덩코드원 정말 감사해요 제가 고맙습니다 우리 덩코드원님도 정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아니 큰일난데 이거 어? 구나 저번에 하지 못했던 15킬 미션 담주 중에 한 번 더 콜 그땐 킬 땅이 만빵 갑니다 화이팅 물결표 키윽 키윽 알겠습니다 여기 한명도 없다고? 차타는 순간 카보팔이 머릿속은거 아니겠지? 가슴 막히잖아 군림부 이 남자 식탁 위에서는 어떨까? 아이 다 맛있게 잘 먹죠 응 나 안해? 뭐라고요 덩코드원이 하하하하 아 덩코드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쪽 신내기 링본이 그렇게 콕집어서 저라고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돌려서 북끄북끄해 덜렁덜렁 매우 불편 매우 매우 불편 매우 매우 불편 아이 아저씨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가 이상형이라 하시면 어떻게요 뭐라구요? 아니 이 아저씨들이 어우 추워 에어컨 몇 도로 해놓은거야? 가벼울 걸? 생각하는 것처럼? 자 방음버스에요 방음버스 여러분 방음버스 방음버스는 영하의 날씨에도 에어컨 틀어야돼요 찜질방 돼요 방음버스라서 아 왜 안보여 사람들이 나 이걸 우선하려고 자기장 타고 있는데 한번도 안만나네 소금기의 쌀인가 전 그냥 림보님의 덜렁술사로 만족할게요 아 아니에요 독국이님 아 우리 독국이님 또 천원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왜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왜 오고 있지 희한하게 저 많이 싸웁니다 자기장 파키인가 아닌가 림보님이 식탁에 올라가면 만찬 아닌가요 돼야지 통국금 아 확실하지 않네 확실 안써야겠다 림보님 다음판 크게는 못하고 메인말고 서브미션 개념으로 오천원빵 콜 아우 알겠습니다 기왕창님 감사하죠 though 아 아 비쥬얼 사람있죠 여기? 여기 사람이 섰어요 뭐야? 죽었나? 킬로그가 안떠 너무 불편하다 킬로그 안떠는거 아 오 다행이다 오우씨 다행이다 저쪽 집에 있는거 보여요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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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ZZZZ 뭐야 저 수고로 쪽 다 있잖아 뒤 밑에 있어? 이게 다 개미인 것 같은데? 이 오토바이 또 뭐야?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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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경기지역 밖 사망해나? 말이 되거든? 왼쪽하나 저쪽하나거든요 지금? 아 저쪽이 너무 유리하네 이거 잡아야돼 왼쪽으로 주황가지하 자 그냥 너무 불리하게 떴어요 우왁 곧 갓 저 나 오우씨 저 나무예요 저 나무 오우씨 저 나무예요 이거이거 유아 퀄 대폭발 HSWP 땅 오학 1 2 3으로 5승씩 10만원 미션 클리어 오와 9킬 X통 아 기luded 2천원까지 거짓즈 1 cent NCAA UM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미션 성공하시네요. 아까 사투리 미션부터 계속 실패했는데 전 이만 가보고 다음에도 재밌는 미션 들고 올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유가미 덕분에 오늘 또 재밌는 미션 또 유튜브 각 두 개나 뽑았네요. 유가미 또 10만원 토크도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lb 우! 도서